예 닫고 다시 열어주세요. 그래서 자민이 자 C의 10이구요. 이거 봤죠? 11? 10이지? 이거는 아니야. 새로 책 왔기 때문에 네 이거 하면 돼. 이거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C의 10이라는거 아니야 새로 책이 왔기 때문에 새로 책을 해야지. 이건 취소. 이거까지 나한테 죽고 있네. 보자. 문장 카드를 안했네. 문장 카드 했어? 안해요. 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못 봤겠지? 역시 안했어요. 자 인사하는 표현과 소개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녕해. 하이 앤. 그랬더니 하이 쌤. 헬로 쌤. 이거는 이래서 사실 했던 거고 인사할 거. 그 다음 진제부터 소개하는 표현. 그래서 디스 이즈를 사용해서 누군지 소개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더니 이제 인사하겠죠? 이번에 또 쌤. e eighth 쯤쯤 root한지 안å. tela Buddhistущая 강едь드 확인Man.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마 이미 아니고 마이야 마아이마이. This is my grandfather. vanagetGood moment. OK. 인사합니다? Hi Peter. お воздух어. 또 신경쓰. Hi Sam. тыставляري drugs young kirainsdanki. Sam. 왕쩌그랄거 내가 듣기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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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슨 와우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혼랭이는 소리가 안나와서 계속 액스됩니다 아아 아아 한 번만 더 하자 자 이쪽은 내 사촌이다 한 번만 더 하자 봤어요 한쪽 방향에서 뛰다가 또 다른 방향에서 뛰는거 그렇죠 자 이번엔 또 소개한다 가져가고 아아 이거 안나와요 띠용 띠용 쇼 띠용 띠용 앱탈 안입어야하다고 아니쌤 그렇지 This is Sam This is Sam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그리고 또 Nice to meet you too Q Q가 또 많이 나와요 어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은 순서를 왔다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영어는 순서를 왔다갔다 하면 안돼 자 하나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읽고 우리말 뜻 얘기해주세요 아아아아아아아 소리가 뭐가 될까 나 웃음째기를 나오네 영화 좀 짤긴 하고 남 생계여 개 핑계대여 엔 앙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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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고모도 되고 이모도 되고 순모도 되고 앙탈 grandfather 뜻은? 할아버지 그럼? 2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grandmother 뜻은? 할머니 그 다음 읽는 방법은? th인데 그러니까 i는 대표 소리됐고 i의 세 가지 소리 대표 소리는? e this this this의 뜻은? this is Sam this is by grandfather 이 쪽 이것 이 사람 this 이 쪽 이것 이 사람 this this is a chair ok 알겠습니다 안녕 이 이 이 이 이 감사합니다.